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I가 이제 사람처럼 생각하는 시대가 되는 거죠. 추론을 하는 겁니다. 사람처럼. 특정 업무에 대한 답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범용, 인공지능, 아티피셜 제너를 그렇게 표현하죠. 범용, 인공지능. 5년 내 인간과 같은 수준의 추론을 하는 겁니다. 추론을. 수학이나 읽기, 독해력, 논리, 의학시험 등에서 5년 안에 인간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질문에 대해서 엔비디아의 젠슨왕은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사람보다 더 똑똑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대체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한 것이 여기 보시면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범용, 인공지능이 뭐냐. 채치피티한테 범용, 인공지능은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를 말하고 AGI는 특정한 직업이나 도메인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간지능을 지칭한 겁니다.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에이전트가 있으면 질문을 던지면 직원 몫을 거뜬히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런 시대가 바로 코앞에 있는 것 같아요. 젠선 황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이 양반이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의 사장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 구체화된 일이 인간처럼 생각하는 그런 능력을 갖춘 것이 구체화되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네요. 어제 130조 정도의 데이터 센터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하고 오픈 AI사가 협력해가지고 그 기능이 슈퍼컴의 250배라고 그럽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오픈 AI가 기존에 없던 초대형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 센터 구축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를 추진한 이유는 모든 영역에서 방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판단하는 범용 인공지능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엔시를 비롯한 고성능 AI 모델을 개발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인간 이상으로 추론하는 그런 AI 등장이라는 것이 그냥 불과 얼마? 5년도 안 걸릴 것 같아. 이것을 위해서 천문학적 용량의 데이터를 제장하고 이것을 최대한 빨리 학습시킬 수 있는 인프라가 필수적이고 그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AI 칩 AI 반도체다. 그래서 샘 올트만이 오픈 AI의 창업자가 요즘 제 머리를 채운 것은 컴퓨팅 능력 확보에 대한 생각뿐입니다. 연산 능력 확보 AI 반도체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의 이야기죠. 그래서 가장 빠른 게 AI를 어떻게 훈련시킬 것이냐의 문제랍니다. MS와 오픈 AI 경영진은 이르면 2028년에 스타게이트 구축을 1차로 끝내고 2030년까지 성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예산 1천억 달러. 100억 달러, 10억 달러가 대부분 여러분들 데이터센터의 지금까지 최대 용량이었는데 10억 달러의 100배를 쓰는 거죠. 약 135조 원, 대개 10조 단위였습니다. 대부분은 데이터센터의 성능을 좌우한 천단 AI 반도체를 구비하는 데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어마어마하게 수혜를 누리겠죠. 한국에는 정말 다행인 것. 이런 프론트에 쓰이는 기업들이 있는 겁니다. AI 칩이 135조 원 가운데 많은 돈이 하드웨어인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는 데도 투입되지만 AI 칩을 사는 데 쓸 거란 이야기. 데이터센터는 그래픽 처리 장치, GPU 등이 탑재된 서브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 처리하는 곳이다. 인공지능 개발에 엄청난 왕의 데이터가 필요해지자 고성능 GPU를 장착한 AI 데이터센터가 세계 곳곳에서 지어지고 있다. 작은 기사지만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기사입니다. 스타게이트 구축이 끝나면 AI 모델 개발 속도는 획기적으로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빨리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엔비디아에 따르면 오픈 AI 최신장인 GPT-4 모델을 훈련하는 데는 엔비디아 블랙웰 200 반도체 2천 개를 90일 동안 굴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홍태영 키스티 튜퍼컴퓨팅 플러스 인프라 센터장은 스타게이트에 탑재된 AI 반도체 수가 약 300만 개 정도로 추산되는 것만큼 GPT-4 같은 AI 모델을 개선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는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AI 반도체의 칩의 성능이 계속 높아지게 되면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일각에서는 MS와 오픈 AI 연합이 추진한 초대형 AI 데이터센터의 등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AI 개발의 핵심 인프라 특정 기업이 독점하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토대로 인간 능력을 뛰어넘어 인류를 위협할 수 있는 법룡 인공지능 AI를 개발한다 해도 이를 통제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어마어마한 절의 세상이 되는 거죠. 전기가 많이 드네요. 스타게이트가 사용할 전력에 대한 우려도 크다. 시간당 5기가와트의 전력을 사용하는데 프랑스 에너지 관리기업 슈나이덜 일렉트릭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 국가가 AI로 사용한 전력량이 4.3기가와이트다. 데이터센터 한 곳이 전세계 AI 관련 전력 사용을 뛰어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시대에 탈원전을 하려고 했으니까 정신이 나가도 이만저만 나간 게 아닌 거죠. AI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려면 이게 창문학적인 전기가 드는 겁니다. 5기가와트 전력을 사용하면 한국형 원전 1.4기가와트를 써도 4개가 필요하고 미국형 원전이면 6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돌려야 된다. 시대를 읽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런 섹션을 앞으로도 국내 문제뿐만 아니고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다뤄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시대가 바뀌어가는 것을 계속 우리가 읽어야 준비하고 대비하고 더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범용 인공지능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전스 범공 인공지능 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지능을 갖춘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범용 인공지능 AI 지능은 아예 초기 단계에 있지만 완성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최근 딥러닝 기술의 발전으로 AGI 연구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AGI는 인류에게 큰 기회와 동시에 위협을 가할 수 있지만 AGI를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기술 발전이 되는 거니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또 이제 이게 악용되면 또 그거를 대책들이 이제 후속적으로 딜을 따르겠죠. 어쨌든 여러분 참 대단한 며칠 전에 봤던 젠슨 황이 여러분들 범용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한 5년 내 가능한 것 같다. 인간 수준 이상으로 추론한 능력을 갖춘 그 기억이 떠오르기 때문에 오늘 그걸 현실하는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오픈 AI사의 협력사업인 130조 135조짜리 데이터센터를 보면서 이게 성큼 바로 현실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